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그려 참? 어? 빌보드 알아요? 진짜? 아니지 아니지 아 잠깐만 이거 내 표정은 너무해 그리고 팔이 조금 짧아요 아 귀여워 어떡해 어떻게 해야지? 오 택배로 운 물이 옆에 있네 어 저걸 또 생각을 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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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뚜껑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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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만 계산을 더해서 다 먹을까? 어머나 어머나 됐어 다 먹을까? 물이 있잖아요 1, 2, 3 1, 2, 3 1, 2, 3 이 개구가 쑥 지나갔어요 1, 2, 3 하다 어머나 신바 웬일이야 침토리 아니 이건 지금 어른도 들기 좀 힘든 그럼요 다 됐다 아빠 기회야 아빠 가만히 가요 가만히 가요 가만히 가요 가만히 가요 미션 성공해서 가만히 갔어 가지고 왔어? 배터리가 너무 신났어요 이 성취감은 이거 말할 수가 없죠 아빠 가만히 가요 아 이 기회야 흰색 가만히 가요 가만히 가요 응암동을 지키는 형 물 마시러 왔어요 이거 왜 형 거 형 거 형 거 또 가지고 왔어? 어 형 거 가져가자 너무 키가 나겠다 아빠 너무 키가 나겠다 너무 잘했어 아가 대단하네 아가 대단하네 아가 대단하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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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맛있어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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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과자 과자 먹을 거야 과자 먹고 싶어 응 과자 샤리 할래 그래 가자 가자 같이 가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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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아니야 그건 위험해 벤 너 집에 혼자 가면 안 돼 지금 혼자 가도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요 아 아니 아는데 집에 가는 거랑 아빠 앉아 아빠 안고 아빠 여기 앉을게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잘해 혼자 가 집에 가는 거랑 마트카는 거랑 너무 달라 아가 아니라고 너 아가 아니라고 응 할 있어 혼자 갈 수 있어 응 봐봐 너 가까이 살 거면 아빠 부탁 하나 있어 이거 뭔지 알아 응 뭔데 새우 아빠 새우 살 수 있어 너무 난이도가 높은데 날씨 있는 거 조심하고 근데 가기 전에 너 필요한 거 있어 이거 봐봐 이거 주문이 안에 넣어봐 이거 주면 새우 받는 거야 알았지 이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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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차량 야 윌리엄 윌리엄 이리 와 아빠 어디가 벤 지금 카카 사러 간다 혼자 조심히 내려와 봐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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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벤 뭐 사 고기 고기 고기? 고기 많이 고기 많이 살 거야 고기 많이 살 거야 고기 많이 싸면 안 돼 고기 아니잖아 새우야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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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살 거야 알았어 너는 살 수 있어 많이 많이 살 거야 자 가기 전에 우리도 마스터 잘 할 수 있지 벤? 우리 벤 인생 첫 심부름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까? 어 잘 다녀 어머나 삼촌이 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혼자 뭔가를 하러 간다는 거 자체가 대견한 거지 고기 가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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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족해 고기 고기 뭐야 여기 다시 와 여기 다시 와 뭐야 응? 응? 이렇게 된거지 뭐야 아 잠깐만 뭐야 뭐야 얘 여기 또 왔어 안가? 진짜 아 이거 다시 오는데 어떻게 신분을 보내요? 어떡해 진짜 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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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야? 미루야 미루? 혼자만의 미루에 빠졌어 야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이거 뭐 어떡해 울겄네 아니 잠깐만 이거를 왜 도와주지도 않고 너무 이거 마동 같은 게 아닙니까? 벤슬이에게는 수아 씨 맞어 수아 씨 아빠 안 되겠어 그래 그래 그렇지 형이 출동해라 잠시만 잠깐만 뭐 떨어졌어 방금 스티치다 스티치다 스티치 스티치 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길을 인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따라올 거 아니까 까마 까마 뭐야 아무것도 안 돼 너무 능청스럽게 콧노래까지 나오고 땜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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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가 물인가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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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마트 잘해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마스 마트 참고 가지고 김고 알롱 테스트 뭐해? 저게 도가 엄마가? 아, 유리창. 어쩔 수 없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사유예요. 아, 사유가 좋다고. 어머나. 사유 가야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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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봄이 오네. 햇살이 사뿐이네. 긴맛게 할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긴맛게. 올해도 어느새 찾아왔나 봐. 근데, 뭐 심부름 잠깐 잊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벤틀린이 좋은가 봐요. 아이고. 아이고. 아가도 비켜주고. 뭐 상관은 나오겠죠. 냄새? 맛있겠다. 어쩜 저렇게 본능적으로 그냥 냄새 따라 들어가요? 고민도 안 하고?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충요. 꼬꼬. 꼬꼬. 꼬꼬 줄까요? 꼬꼬 좋아해요. 꼬꼬 좋아해요? 이거 드세요. 네. 가져가도 돼요. 이거 드세요. 그래. 한 손. 맛있어 맛있어. 아까 고기 산다 그랬잖아요. 치킨. 치킨 샀어? 샀나. 조금만 하나 주셨나? 사실. 아이치 많아. 고기 산다. 어머 갑자기. 오 갑자기야. 산다htHOTE가? 아니 벤틀린이가 전단지 사랑이. 대단하죠. 아이치 많아. 아이치 많아. 고기 산다. 아이 뿌듯하겠다. 엄마 도와줬어 너 엄마 안 좋아해 아니 근데 한 번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이렇게 혼자 잘 다니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찾지도 않고 네 아휴 저 별문을 꼭 끌어안고 근데 뭐 줄여야 하지? 이거 아니까 아 물 아 이게 섞였어 기억이 여기 가게?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뭘 사야 되는지 어딜 가야 되는지도 섞여버렸네 조금 한데요 어디? 좀 쉬면서 생각을 해봐 아이고야 어떡해 아이고 하늘이 하시겠다 봄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벤틀리도 봄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벤틀리도 네가 좋아하는 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아니야 어 어허 자겠는데 자겠는데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 힘 빠졌어 어머 왜 저래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 윌리엄 따라왔어 아 슈퍼 히어로 오빠 내가 도와줄게 나 슈퍼 윌리엄이잖아 아 아 아 아 이제 혼자 보내놓고 아 좋은 나 따라와 어머나 좋은 형이다 네 아 아 희어로답게 한번 불러주고 아 아 아 아 아 빨리 가야 돼 이제 그래 지금 잠들었어 윌리엄 어 들키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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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키는다 어머 그럼 지금까지 저렇게 안 들키고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지금 벤틀린은 아 깍둑 뭐해 아 깍둑 뭐해 아 깍둑 뭐해 어 귀여워 하하하 일어나서 새우의 말을 들어 하하하 맞다 새우 맞다 새우 아 맞다 새우 미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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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자 나만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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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야죠 보물 나만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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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아 그래도 흉도 없네 다 가고 있어 정말 큰 곱이 넘겼네요 엄마 있어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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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히 계세요 오이 이거 뭐야 오이 오이야 오이야 애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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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호박인데 오이처럼 보이죠 아 추억에 그 감자를 또 사 사과야 가시 언니가 예쁘게 생긴 건 사과라고 그랬거든요. 늑대손 새우가 여기 있나? 몰아봐 몰아봐 여기 세우야 해요 세우야 해요 그래 그래 똑똑하다 어깨에 굉장히 있어 엄마 주세요 한 번 나가볼까? 응 어 그래 이게 새우야 옥수수요? 응 새우 아니야 새우 아니야 어 왜 왜 아니야 이게 새우야 아니야 뭐였어 어머 아 아 아 이거 봤어? 뭐야 이거는 손질한 새우인데 머리 아니 새우 아니야 아니 아니 생각하고 얘기해줘 응 알겠습니다 어떡하지 이거는 그냥 사든가 아니면 돌아가든가 해야 되든가 아까 아빠가 보여준 사진 어 달라요 모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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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까 천천히 하고 아니 아니야 아 지금 먹고 싶은 건 고기인데 고기 보자 네 내봐 제가 샀어요 그래, 잘했어. 아니, 아니야. 머리 어쩌죠. 괜찮아? 그래, 머리 하루도 괜찮아. 살아. 어머나, 똑똑해라. 살아. 혼자 사요. 아이고. 자, 누구를 조금만 계산해줄게. 어머나, 그대로 계산까지. 어이구야, 완벽하네. 감사합니다. 인사도 잘하라고. 머리 없어. 머리 없어? 괜찮아. 수영 왔네. 신나. 아가 대단하다. 아가 고생했어. 아가 멋있어. 어이구, 자세가. 신나. 신나. 수영 왔다. 응. 수영 왔다. 엄마랑, 할머니랑,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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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요. 아 진짜. 자유롭게 날아오른 뱅이었네요. 이 영상이 재밌게 재미있었습니다. acho 돌아다니고,